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깡비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뭐 깡비네요 다시 다시 자시다 그래도 구독자민님한테 인간 정성하게 해야죠 뭐 아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데드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자라 했던 바로 신입 몽키죠. 어떤 몽키인가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블루몽키 역할을 맡게 된 이승민 코치입니다. 와 박수 블루몽키님 블루몽키님은 간단하게 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경북 안동에서. 안동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용상초등학교. 용상? 2010년도에 대구개명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2014년도에 창원시청 개명대학교는 우리 또 드리몽키 후배네요. 다 아프죠 저한테. 2015년에 2014년 창원시청에 창원시청에 입단하고 이제 2016년까지 이제 엘리트 초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자로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2016년도에 갔다 오게 돼서 지금은 현재 조일 테니스장에 고치로 입 될게 없는 곰필자죠 네 지금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현역이에요? 현역이죠 국군체육부대 아 쌍무! 쌍무! 갈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블루몽키라고 자막을 제가 넣고 있죠 자막을 아 자막을 맞고 있습니다 자막을 글썸씨가 좋더라구요 네 맞아요 결정적인 계기로 하면 이제 양쪽 형들의 뭔가 그런 열정과 이제 노력을 옆에서 제가 보다보니까 아 나도 이런 것들을 같이 형들과 같이 옆에서 봤었나요? 옆에서는 못 봤죠 못 봤는데 뒤에서 봤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봤죠 네 보는 거 못 봤거든요 몰래 알았더라면 내가 숨어서 했을겁니다 원래 보면서 형들의 그런 열정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나도 저런 것을 배우고 형들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음 그래서 최근에 자금만 한 3주 동안 자금만 지금 신입 신고식으로 자금만 지금 찍고 있는 곳이 저희가 이번에 3주 동안 빌딩을 세워서 3명이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 끝나자마자 바로 첫 촬영을 지금 하는건데 좀 깔끔해 보여줘 여러분 3명이서 진짜 죽어놨습니다 죽어놨어 진짜 레슨하고 비는 시간때마다 페인트 칠하고 뭐 피스받고 진짜로 바닥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스튜디오는 여러분들께 서서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드디어 몽기 테니스가 개편을 하죠 네 네 오랜기간동안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궈놓았던 문을 드디어 이렇게 이런거죠 굳게 잠겨있던 몇 년 만인가요? 거의 한 4년 만이죠 우리 기존에 있던 몽키테니스 회원님들 지금 한 7, 8천명 정도 아직도 계시던데 뭐 까먹고 탈퇴를 안하셨겠죠 몽키테니스가 원래 유료 사이트죠? 원래는 블로그에서 무료였죠 무료로 하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무료로 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일이 오프라인 레슨이 주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를 하다보면 저도 봉사 정신으로 처음 했거든요 봉사로 그냥 블로그에 올리다보니까 회원들이 자꾸 좋아하시고 유저분들이 너무 네티즌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 힘에 계속 막 반응이 좋으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쪽지도 오고 전화도 오셔서 너무 그런 기분에 그 힘으로 촬영을 했는데 오프라인 레슨이 바빠지다보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한 그 네티즌 몇 분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혹시 유료 사이트로 직접 하시면 어떻겠나 그러면 수입도 생길 수 있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에 이제 유료 사이트로 오픈을 좀 급하게 하고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뭔가 이게 뭐든지 아이디어라는 거는 한 곳에 정치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발전하고 또 자꾸 새로운 걸 더 만들고 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해야지 좀 더 나은 뭐 카메라 구도를 잡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체됐죠 그렇게 하다가 저를 만난 거군요 그렇죠 우리 또 데리몽키님한테 1년 동안 부지락 사들고 다녔죠 편지 쓰고 문자 보내고 포털 쓰고 용돈 찔러줘 그래서 또 데리몽키 이후로 또 우리 블루몽키님까지 오셔서 저는 요즘 진짜로 진짜로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길을 저 혼자 가다가 이제 같은 길을 3명이 같이 가니까 이게 아이디어도요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죠 그래서 우리 저희 몽키 테니스 내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엑사이 레슨이라고 상표 등록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17레슨 회원들 오프라인에 지금 동호인 회원들 상대로 100% 리얼이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 데리몽키님한테 혹은 저한테 직접 레슨 받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만 제작을 하였고요 또 그분들을 상대로 또 저희가 시사회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이런 미팅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100% 이상 만족을 하시는 걸 느꼈고 그게 영상 티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20년을 테니스를 치면서 자기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는지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우리 데리몽키님과 같이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다 하나같이 하셨던 말들이 있죠 딱 세 글자죠 신세계라고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꼭 봐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신세계 네 진짜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영상 티칭들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50편이 넘게 저희가 최근에 한 두 달 동안에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월 1일날 이제 오픈 날짜를 잡아놓고 2020년 1월 1일 잡아놓고 이제 영상 준비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오픈때는 1월 1일 오픈때는 오픈을 하는데 영상이 한 10편 정도 장르별로 10편 정도만 준비가 될 거고요 그 이후로 지금 기존에 제작해놨던 편집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영상 자체는 이랬던 릴레이 형식으로 좀 연결되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직접 받지 않는 영상 티칭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분들도 우리가 다섯 분을 미리 영상을 시사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각자 영상을 돌려서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반응이 또 다른 그냥 보고 또 신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본다고 되더라 물론 그분들의 수준이 중상급자 상급자 이상이기 때문에 좀 뭐 이런 기본기가 잡혀 있는 분들이어서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 영상을 보고 자기들이 그분들이 영상을 보자마자 연습 조금 그 영상이 나오는데 조금 영감을 얻고 연습을 하고 가서 바로 써먹더라구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저 또한 놀랐습니다 아 진짜 대디몽키가 진짜 놀랐어 교육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받으니까 옆에서 티칭을 해주니까 배우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배움을 옆에서 동영상으로 보고가 더 깔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아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네 대디몽키님 또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닌데 저는 원래 자신감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 반응은 원래 그럴줄 알았죠 저는 저 가격이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못말리겠어 진짜 못말리겠어 다 임상실험이 다 나오는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00%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뭐 영상은 진짜 말이 필요없답니다 말이 필요없다고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거고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기드민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또 이런 자세한 안내가 들어갈거고요 일단 1월 1일까지는 사이트가 아마 배너만 뜨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크게 볼 수 있는거 이런건 크게 없을겁니다 네 1월 1일까지 저희가 지금 밤낮으로 준비를 해야되죠 밤낮으로 준비를 해서 네 밤 Incre sì 그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개그줘 개그죠 Пока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내용이 빚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지금 앞으로 또 2020년은 좀 의미 있는 해로 몽키 테니스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하려 할 거고요 저희 몽키 테니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디몽키님, 블루몽키님, 네드몽키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더더욱 열심히 또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은 며칠이죠? 27일인가요? 27일날 27일날 예전에 저희가 포인트 기본자세 배우기라고 지금 조효수가 지금 20몇 만에 좋아요 1000이 넘어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대학교 교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영상이고요 예 지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인문 마스터 1단계라고 포인트 기본자세 배우기 유료 영상에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1일차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 테니스 전국에 계시는 초급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대공캠님도 하나 풀어야죠 우리 대대공캠 다음 주 월요일날 부실래요? 어... 어떤 걸 부시겠습니까? 내 나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무거나 올릴게요 아무거나 포핸드! 우리 참 구독자분들이 포핸드 가시나요? 포핸드에서 정말? 포핸드보다는 이제 뭐 기본이죠 우리 몸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 그게 이제 포핸드 치는건가요? 네 포핸드 포핸드에서 몸쓰는 방법 네네네 그게 유료영상을 제작한 1일차인데 1일차 영상은 여러분들께 예 요번주 27일과 어... 30일이죠 그렇죠 30일날 여러분들께 예 유료 엑사이레슨이 어떤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막내 블루뭉키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신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저도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일테니 어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가요? 네 그것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라이프쇼 내가 드라이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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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랐어 올랐어 크쇼 저거 얼 ahora 초쇼 드라이프쇼 남식 chilling lets y er them rush p her ל